최첨단 관측 장비들을 우주로 쏘아올리면서 우주의 격렬한 사건들을 포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여러 외부 은하에서 엄청난 규모의 폭발로 시공간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강한 폭발력을 낼까요?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은하 내에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존재지만 스스로 빛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블랙홀이며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제안한 것으로 시간과 공간이 뒤열켜 있는 곳인데 아인슈타인은 블랙홀이 자연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외 Avoqui Ahio는 아인슈타인 수 Fac심 쪽을 선고 75년 전에 우리 은하의 중심에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파 망원경에 증기가 새어나오는 듯한 소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당시 청년이었던 천문학자 베클리는 이것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소리의 지인원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보통 은하계의 중심은 항성들로 밀집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의 중심을 보려 하면 두터운 먼지층에 항성들이 가려져 있곤 했습니다. 베클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종류의 빛. 예를 들어 파장이 긴 적외선은 먼지를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했습니다. 베클리는 1960년대에 군용 적외선 탐지기를 구입해 망원경에 부착했습니다. 바로 이전에 이해를 봅니다. 에릭 베클린은 그간에 찾고 있던 전파의 진원지를 마침내 찾아낸 것입니다. 에너지 양으로 보아 일반 항성이 아니기에 천문학자들은 은하의 중심을 위치한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전 수행. 이 regulate 자정을 고치게 돼. 에어. 이 중간관계를 사면 있어요. 자연에 신avil하는 일입니다. 블랙홀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말 그대로 폭포의 강물처럼 시면으로 떨어집니다. 블랙홀의 중심으로 다가갈수록 중력이 강해져 물살도 빨라집니다. 블랙홀의 문턱에 이르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Instrumental matter goes inside the surface of the black hole, shrinks down to the very centre, where it gets destroyed in a region of infinite warp space and time. And it's gone. 주의 병에 Ilke이 만나게 되었어요. 워터의 피부를 뺀게 만드는 일이 자 GORDON 정권에 맞게 되었습니다. 먼저, 머리가터의 피부로부터atu, 이렇게 로봇을 터진 것보다 비하니까. 그래서 surgery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을 무게를 지져들고 그 부분을 접두고 공간을 극복하고 소중한 소중한 사이익은 시간에 입에 든 한 곳으로 블랙홀은 분명 난해한 현상이지만 이 역시 우리 우주의 산물이며 적색 초거성이라는 거대한 항성으로부터 탄생합니다 태양보다 10배나 무겁지만 태양의 수명의 일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타버립니다 적색 초거성의 내부 온도는 중력의 압력에 의해 섭씨 수억도 이상으로 치솟고 헬륨과 탄소가 융합해 보다 무거운 원소인 산소와 규소, 황이 만들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자체 중력 탓에 내파하며 충격파가 방출됩니다 적색 초거성은 내부를 향해 짜부라지며 폭발해 초신성으로 변모합니다 그 뒤에는 지름이 16km에 불과하며 아원자 입자들이 모인 밀도 높은 중성자 배열이 남습니다 블랙컬이 탄생했습니다 블랙컬은 지구 진량의 수백만 배에 이르는데 너무 단단히 압축되어 우주 공간을 빠져나갑니다 블랙컬은 지구 진량의 수백만 배에 이르기 때문에 블랙컬은 지구 진량의 수백만 배에 이르기 때문에 베클린은 블랙컬의 발자국을 찾기 위해 은하의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 은하계는 천억 개의 항성을 품은 나선형 원판 모양입니다. 태양이 조용한 시 외곽에 있다면 베클린이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가장 위험한 지역인 셈입니다. 중심부에 다다르려면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떠오르는 샛별의 도움을 청합니다. 개지는 은하계 중심의 블랙홀을 찾으려면 그 주변을 맴도는 항성들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개지의 연구팀은 마오나케아산 정상에 새로이 장착한 역사상 가장 큰 캑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구가 담당 기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잘 보이는 달을 말도 몰라도 자극적으로 장르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slide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인기가 분이 우리의 손을 맞고 있는 사람을 맞고 있는 사람을 맞고 스포치인 자십니다. 그 정도의 비율을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26,000 light years away from us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즈와 백클린이 신경 써야 할 일이 단지 항성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겐젤 박사가 이끄는 독일 연구팀도 칠레에서 같은 대상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양측 연구팀은 블랙홀의 존재를 먼저 증명하려 애쓰고 있지만 겐젤의 팀이 3년 앞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게즈의 연구팀에는 놀라운 정확도의 캑 망원경이 있습니다. 마크 모리스는 은하 중심 연구의 베테랑입니다. 마크 모리스는 그룹의 연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체로가 있는 건가, 우리가 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업에를 통해서 하나의 점을 사용하는 2,2-미터가 적금과 10-미터가 우리는 이 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인색은 이 인색은 그의 신색은 그것은 그의 클로의 블록홀 이른바 무언가 하지만 우리가 We would have to compile like at least five years of data before we could see the stars move. 어떤 우주 괴물이 항성들을 끌어당기는 것일까요? This is our roadmap. And that's the center of our galaxy. There's a large cluster of stars that are orbiting the center of our galaxy. Basically, the way this experiment works is you take an image, you see where all the stars are, and then you come back sometime later and you take another image and you look to see if they've moved. So the second time we took an image, we knew we were golden, that those stars had clearly moved. 가장 먼저 블랙홀의 중력장을 측정해 블랙홀의 크기를 가늠해냅니다. So we have the black hole here. And the more massive it is, the more pole there is. The more pole there is, as it gets close to the black hole, the faster it goes. And we are measuring the speed of these stars. That's the key to getting the masses measuring the speed of those stars. 미국 연구팀이 한 발 앞섰습니다. 은하의 중심이 태양 무게의 300만 배라는 사실을 측정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아닐 수도 있으며, 작은 항성들의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독일 연구팀이 성과를 낼 차례입니다. 칠레 산지에 설치된 초거대 망원경을 가동시킵니다. 양측의 망원경은 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상태로도 지구대기의 난기류를 뚫고 항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적응 광학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합니다. 강력한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난기류를 관측합니다. 측정한 난기류를 이용해 망원경 기사들이 상을 또렷하게 조절합니다. 적응 광학을 적용한 결과, 양측 연구팀은 은하 중심에서 한계에 한계에 이 항성이 U자 모양을 그리는 것을 포착합니다. 이 항성은 어떤 거대한 단일 물체를 돌아 지나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이 증거를 보고 놀랐습니다.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이 증거를 보고 놀랐습니다. 독일 팀과 미국 팀은 직접 보지 않고도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로서는 그곳에 괴물이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기 어려운데 중심으로 다가갈수록 항성이 많아집니다. 항성들로 붐비는 은하계의 중심부를 천문학자들은 팽대부라고 부릅니다. 팽대부에 진입하면 고속도로가 펼쳐집니다. 사방으로 질주하는 항성들로 붐비고 언제나 러시아오입니다. 전 세계의 전 세계의 전 세계가 변화하는 과정이죠. 블랙홀 주변의 가스는 초고열 상태로 구멍으로 빨려들어가며 블랙홀의 주변 공간은 뒤틀려 빛조차 왜곡됩니다. 초거대 블랙홀의 중력장은 멀리까지 뻗어 있어 인간이 그 중력장에 떨어져도 잠시 동안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으로 블랙홀을 만들었습니다. 블랙홀의 안쪽 경계는 중력장에 의해 붙들린 시간과 에너지가 몰려있는 지점입니다. 블랙홀의 신설이 그 날에 남은 호래선의 중간에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부로 들어가자 폭풍은 멎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웜홀이라는 시공간 통로가 열려 그리로 이동하면 화이트홀이라는 문을 통해 나갑니다. 화이트홀의 중력장은 블랙홀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화이트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대신 모든 것을 내뱉는데 어디로 통하는 것일까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웜홀을 통해 다른 우주로 이동하지만 사실상 블랙홀의 내부는 혼란스럽고 요동치고 있어 웜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하의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는 것은 낯선 사실이지만 블랙홀이 정상이고 우리 은하가 돌연변이는 아닐까요? 답을 찾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외부 은하에서 거대 블랙홀의 흔적을 찾는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파치 포인트 천문대에서 수십만 광년 떨어진 거대 외부 은하들을 관측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에서 외부 은하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강철판에 여러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구멍들에 광소미 센서를 끼워 넣어 사상 최초로 매일 밤 수백 개에 달하는 은하의 빛을 포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포착하려는 것은 블랙홀 안으로 소용돌이치며 빨려들어가는 뜨거운 가스입니다. 슬로안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북쪽 하늘의 4분의 1을 지도로 만들어 외부 은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또레어 15위는 1250억 개의 외부 은하 중 이제까지 100만 개의 은하를 분석해냈는데 붉은색으로 표시한 큰 은하들은 초거대 블랙홀을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 은하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블랙홀을 품게 됐을까요? 그 해답은 우주의 시작인 대폭발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 해답은 우주의 시작인 대폭발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며 물질이 뿜어집니다. 중력이 수십억 년에 걸쳐 이 스프를 저어 가스와 은하가 거미줄처럼 얽힌 우주를 구성합니다. 뜨거운 원시 가스 구름들이 중력에 이끌려 다가갑니다. 천만 년에 걸쳐 수소 구름들이 합쳐져 점점 밀도가 높아집니다. 일부 구름은 뜨거워져 점화해 첫 항성이 탄생합니다. 태양의 수백 배에 달하는 거성입니다. 빠르게 불타다가 폭발해 초신성이 됩니다. 수십억 년이 지난 후 스위프터라는 인공위성이 이 초신성의 섬광을 포착했습니다. 스위프터는 국제천문학자들의 눈이었습니다. 30초가 채 지나기 전에 휴대전화와 호출이 이메일을 통해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천문학자들이 천문대로 모입니다. 먼 곳에서 발생한 재앙의 비밀을 파헤치려면 서둘러 섬광을 포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얼마나 먼 거리에서 왔는지 파악하고 이름을 붙이고 소속 은하를 찾습니다. 이 섬광을 분석해 블랙홀이 탄생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왔다는 것은 원시의 괴물임을 의미합니다. boo터는 alan에 도움을 확인하자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메일이 탄생 과정이 누구를 통해진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우리 은하의 탄생 과정을 살펴봅니다 우리 은하는 작은 은하였다가 수십억 년에 걸친 충돌과 병합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갓 태어난 은하들이 죽음의 춤을 추며 서로를 맴돌다가 중력에 이끌려 가까워집니다 갓 태어난 은하의 침략을 추λέ했습니다 다른 갓 태어난 그대의 능력을 추천드립니다 가게 될аш입니다 остся금으로 하나가가夕니다 이미 진작을 quella lay에 들어요 다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갓 태어난 입니다 은아들끼리 집어삼키는 과정에서 두 블랙홀들도 병합합니다. 준성은 밝은 빛을 방출하는 먼 은하의 핵으로 블랙홀의 먹이이자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에 M87 은하의 휴지기에 준성이 포착됐습니다. 준성의 좁은 중심은 기체가 섭씨 5,500만도에 달하며 수백만 킬로미터의 시속으로 중력에 의해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자 브라이언 맥나마라는 굶주린 거대 블랙홀이 주변에 대단히 큰 영향을 준다고 믿습니다. 맥나마라는 병합의 자취를 뒤쫓습니다. 이 은하단은 은하의 동족사력의 결과물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에는 수천만 광년 떨어진 분비는 우주공간에서 은하단이 발달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수백 개의 은하들이 중앙의 은하에 모이고 중앙의 은하는 작은 은하들을 삼킵니다. 은하가 커질수록 블랙홀도 커집니다. 맥나마라는 이 괴물의 발자국을 추적합니다. 맥나마라는 25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맥나마라는 이 가스체의 두 부분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맥나마라는 이 에너지의 분출이 대폭발 이유로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너지가 분출되는 곳은 바로 거대 은하의 중심, 즉 초거대 블랙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블랙홀이 어떻게 우주로 에너지를 뿜어낼 수가 있을까요? as matter falls in, what we know now is that it spirals around in a disk, very much the way when water goes down the drain. and the speeds that matter can achieve around that black hole approach the speed of light. 블랙홀 안에서 고속으로 소용돌이치는 물질은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해 막대한 양의 가스를 뿜어냅니다. 이 나선형 가스 분출은 태양 에너지의 천만 배에 해당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블랙홀의 기체 분출은 새로운 항성의 생성을 멈추게 만듭니다. 작은 은하의 가스 분출은 창조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은하 중심에서 생산된 무거운 원소들은 블랙홀의 충격파를 타고 퍼져 새 태양계 형성의 근간이 됩니다. 블랙홀이 우리 태양계의 형성을 도왔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블랙홀에 잡아먹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블랙홀의 식성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블랙홀은 오랫동안 금식해왔는데, 1999년에 찬드라 우주망원경에 은하 중심에서 강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블랙홀 바깥 경기의 폭발은 은하 중심 연구의 학자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겐젤과 게즈는 블랙홀이 폭식을 시작할 것인지 지켜보기 위해 각자의 천문대로 달려갑니다. 두 사람의 팀도 국제연구에 합류해 총 5대의 망원경이 가동됩니다. 찬드라 X선 우주망원경은 고에너지 광선을 주시합니다. 겐젤은 초거대 망원경이 설치된 칠레의 고산 지대로 향했고, 게즈는 하와이의 마우나케아산에 위치한 캑천문대로 향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아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5일 밤 동안 플레이어의 에너지 양으로 블랙홀이 얼마만큼 폭식하는지 파악할 것입니다. 첫날 밤, 메사추세추주의 찬드라 망원경 본부입니다. 망원경에는 작은 블랙홀에서 나오는 소음과 X선만이 포착됐습니다. 이튿날 망원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칠레의 초거대 망원경이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민감한 광학렌즈에 습기가 차서 상이 흐릿해졌습니다. 하와이의 천문대 사정도 말것이 없습니다. 구름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밤, 마침내. 독일팀이 칠레의 전문대에서 플레이어를 포착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점이 생겼는데, 이 점은 빛을 의미합니다. 찬드라봄보다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를 봤습니다. 찬드라봄보다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를 봤습니다. X선 그래프로도 플레이어 발생 순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몇시간이 더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눈이 아직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겐즈를 목격한 플레이어는 하와이의 지평선 아래에 있어 게즈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밤에는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나흘째 밤에는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전문학자들은 은하계 괴물을 직접 목격하기를 희망합니다. 각국의 천문대를 최고 성능의 거대한 망원경 한 대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블랙홀의 섬광은 과거 전성기의 위용에 비하면 한낱 작은 불꽃에 불과합니다. 물론 은하의 괴물을 깨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블랙홀이 다시 한번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을까요? 이곳은 남극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은하 중심의 전파를 측정하기 위해 지구의 끝으로 왔습니다 재앙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기체로 이루어진 거대한 고리가 블랙홀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곧 태양 3억 개의 위력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 거대한 고리가 전환점에 도달하면 은하 중심 가까이의 작은 고리가 생깁니다 안쪽 고리는 응축되어 거대한 구름을 형성하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항성들이 탄생합니다 그런 다음 다스 그룹이 소용돌이치며 블랙홀 쪽으로 당겨지는데 블랙홀에 빨려들 때의 폭발은 은하 밖에서도 보입니다 블랙홀이 우리 은하를 집어삼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하계의 동족 사료계는 우리 은하도 열외가 아닙니다 우리 은하의 최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웃한 안드로메다 은하가 돌진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은하의 규모와 이동 경로 중력의 작용을 익히는 천문학자들이 충돌 과정을 예측해냈습니다 먼저 두 은하가 맴돌며 얽혀 모양새가 흩어집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항성들과 가스가 수십억 킬로미터 밖까지 떠밀리고 일부 항성들은 붐비는 새 은하 중심을 향해 돌진해 더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작은 태양계는 우주 공간으로 튕겨나가거나 블랙홀의 악위로 빨려들어갈 것입니다 in the process of merging there will be a very strong starburst event occur in At the time of the merger as all the gases being funneled and what was the center as well as the two black holes there are likely to merge well also swallow a lot of this gas So 블랙홀이 우리 아미디웨이에서 우리 은하는 파괴되겠지만 우리의 블랙홀은 어떻게 될까요? 안드로메다의 블랙홀과 병합합니다. 은하는 생성됐다가 사라지지만 초거대 블랙홀은 커져만 갑니다. 블랙홀은 한때 우주의 괴물로 여겨졌지만 역동하는 우주의 산물이었습니다. 블랙홀은 블랙홀은 그림이 실제인의 일상조각이 많아요. 그들이 그들의 공간을 맞게 만드는 데 그들은 그들이 흥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국의 비스트로는 그들과는 그들과는 그들이 그들의 공간을 맞게 만드는 데 그들이 그들과는 그들과는 그들이 그들의 공간을 맞게 만드는 데 천문학자들은 과거의 은하계를 호령하며 우주를 형성한 블랙홀에 대해 한층 더 많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현재는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 괴물이 다시금 포효할 그날은 언제일까요? 이 괴물이 다시금 포효할 그날이 아니라 이 괴물이 다시금 포효할 그날이 있어요. 감사합니다.